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장한 한 축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 강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연 수입 신고는 얼마 안 하면서 집과 상가 400여 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고 대가를 받았는데 수강생들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액 수강료와 세금 탈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와 컨설턴트 등 탈세가 의심되는 21명을 찾아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부동산 강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 채 모두 9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이 자산을 만든 소득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살펴보고 거래자들의 탈세 혐의도 확인되면 역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기상캐스터